롯피디와 세븐틴 그러자 hey 한 번 더 랩디 그리 우리가 행복했잖아. 우리는 행복하려고 살잖아요. 말랑은 김에 오늘 해버릴까요? 취하기 전에... 오늘부터 배워놓으면 언젠간 찍을 수 있겠지. 1041만 조회수. 영숙이 형. 영숙이 형. 1등이야. 보통 챌린지 하면 저렇게 나오기 싫어. 멤버들끼리 찍은 거는 소용도 없어. 그냥 300, 400만인데 나영석이라면 1000마리 넘는구나. 그냥 그만해. 너의 그런 한마디 한마디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앉아서 하는 버전이 있잖아. 앉아서 하는 버전이 있지. 그거 하면 되겠다. 그건 좀 쉬워요, 앉아서. 노래 한 번 불러주세요, 내가 한 마디. 노래 한 번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깨전의 버전이 되돌고 Gegen YKit 실어로. 안녕하세요, 여기가. 다닐 맞다. 전원을 Punya는 어린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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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냥 프리 프리.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거까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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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디바야 너가 가운데 서라 닉스테이프 나오잖아 아유 좋다 우와 춤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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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고 나는 이번에는 빠질게 선호공보다 한 10배는 쉬워요 다리가 들어가면 우리 같은 몸치들은 컨트롤을 안 돼 같이 이걸 하는 게 어려운 거니까 내 팔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내 다리가 뭘 하고 있는지 까먹어 근데 진심으로 좀 잘하시는 편이긴 하세요 아니야 버논아 그렇지 않고 호시가 진짜 잘 가르치더라 제가 호시가 진짜 안 지쳐 내가 안 되잖아 계속 다시 혼내지도 않아 혼내지도 않고 다그치지도 않고 형 그게 그게 정말 형이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는 진짜 많이 혼났거든요 저는 맨날 화내요 맨날 옆으로 보고 아직 혼나 여기 저희 세 번째 중에 못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게 애예요 아 잠시만요 왜 승호 형 심심해? 한 대 맞아 몰래 호시한테 저한테 신호 보내고 있는 거 같아가지고 슬슬 때릴 준비 지금 들어간 거 같은데 괜찮아 난 맞을 짓 많이 했으니까 나는 형한테 형한테 많이 되들었죠 형한테 너가? 진짜? 쟤가 집으로 말해 형 나 같은 동생이 있었으면 진짜 힘들었겠다 이제 지루고 나서 디노 들어왔잖아 형 진짜 미안하다고 호시 형한테 사실 많이 되들지는 않았는데 가끔 이 형이 그거는 호시의 기억을 들어봐야 돼 승관은 벌써 이 출신에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하여튼 네가 약간 잘못을 했어 그치? 뭐 약간 툭툭 툭툭 요즘엔 많이 안 싸웠는데 옛날에는 승관이랑 디노도 많이 싸웠어 디노도 많이 싸웠어 디노도 많이 싸웠어 디노는 제 멱살 잡았고 디노가 네 멱살을? 잡았었어요 근데 너가 호시한테 그러다가 또 네 밑으로 디노가 들어온 거는 그렇죠 그랬다니까 이게 대볼림이네 그러니까 지가 한 만큼 딱 받는 거야 제일 그러면 그런 애는 또 누구? 원우 우지 원우 우지 몇 번 있었어 뭐였지? 상관 많이 있었는데? 원우 우지가 트러블이 몇 번 있었어 아 근데 우리 둘이 어릴 때 많이 싸웠지 야 요거는 원우의 얘기를 한 번 들어볼까? 아니야 근데 나는 기억이 안 나 싸웠던 게 기억은 나 한 두 번 두세 번 정도? 두 번? 나도 애들이랑 많이 싸웠어 나도 얘랑 엄청 싸웠어 나도 얘랑 엄청 싸웠어 이렇게 많이 싸웠는데 뭔지 기억이 나 네가 트러블메이커가 아니네 호시가 트러블메이커네 얘가 문제가 심각하네 얘가 너무 좋아 하하하 음악은 우리의 숨이니까 위험하지 않아 계속 드릴게 잘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보자 세상에 음악의 신이 있다면 이건 당신께 주는 레슨 엉덩이는 현재 수연 연예인